임준식 사관 오늘 본문 빌립보선은 바울사도가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 남긴 말씀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하며 중보했지만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던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채 활동하지 못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여기고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전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던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열심히 한 복음 사역을 통해 기대하며 소망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저마다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하는 일에 대해 기대하기도 하고 자신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물론 깊이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필리핀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기도하며 소망을 품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언젠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현지 선교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사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인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 한수를 받은 후 수년 동안 구세군 교단을 통해 계속해서 필리핀 선교를 신청했고 마칫는 2014년에 마닐라의 한인 구세군 교회 단임 목회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망하며 기도했던 저의 두 가지의 비전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필리핀 사역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많았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힘내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빈자리는 줄어들고 선교할 수 있는 재정도 채워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도 안정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선교 그리고 한인 선교 모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겨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 가득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저의 모습은 어느새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역을 통해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일할 수 있게 한 깨달음은 그동안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옥중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기에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었고 21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교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일의 성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전은 일의 성태가 아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